어머니가 오신 거예요. 어머니가 그 브랜드에 VRP였던 거예요. 난 몰랐지. 어머니가 오셨는데 정수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셨어요. 앉혀서 있는데 떨리더라고요. 어머니 앞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. 그래서 어머 어머니 왔어. 그랬어요. 어머니 왔어? 웬일이야. 얘기 좀 하지. 약간 반말이다. 약간 반말이야. 친근하게. 평상시 그렇게 했으니까. 어머 안녕하세요. 며느리라고 얘기하고. 엄마 친구분은 맨 앞자리에 모시고. 앉혀놓고. 불러서 옷도 입혀드리는 걸 했단 말이에요. 끝에는 부르더라고요. 잠깐 와봐. 내가 얘기했다. 엄마 왜 왜. 그랬더니. 왜 반말하냐. 왜 반말하냐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왜 친구 앞에서 반말하냐. 그렇지.